여러분, 우리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할 때나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각각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막상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그런 훌륭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셔보려고 합니다. 김치버스 류시영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셔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일로 바꿨는지, 그리고 제 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거의 여행 이야기일 거고요. 그 안에서 제가 여행에서 받았던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의 강의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대표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할 때 원래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 류시영이라고 소개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제 20대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대책 없다는 말이 되게 안 좋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그 순간순간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 헤쳐나갔고, 저는 그런 삶이 되게 모험적이고 즐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김치버스 류시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혹시 김치버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정말 많은 강연과 정말 많은 언론 매체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김치버스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김치버스는 말 그대로 이 빨간색 버스예요. 귀엽죠? 제가 이 마을버스를 랩핑을 해서 김치버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안에 캠핑카로 개조해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나눠주고, 한국 음식 문화를 알려주고, 그들과 소통했던 그런 여행 프로젝트의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00일 동안 처음 세계일주를 했었는데, 김치버스를 타고, 그 400일간의 영상을 제가 4분으로 줄여서, 압축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제가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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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냥 젊은 요리사 3명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요리를 하고 김치를 담그고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사실 파급력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치버스라는 이런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한국에서 온 차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유럽에선 볼 수 없는 차 북미에선 볼 수 없는 차 빨간색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홍보 수단이기도 했고 또 저희한테는 식당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숙박업소가 되기도 했고 여러모로 김치버스 덕분에 사실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했죠. 그냥 세 명이서 이렇게 다니면서 막 했다라기보다는 저희 셋이서 할 수 있는 음식 양이라든지 아니면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게 홍보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SNS 통해서 외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사관, 대사관, 문화원 그리고 교민분들도 유학가 있는 학생들까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면서 언어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주고 또 그리고 저희도 더 많은 인원에게 더 많은 음식 그런 한국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장면은 이 장면인데 대한민국의 평범한 새 청년은 그렇게 뭉쳤습니다. 이게 평범한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저희가 외국 나가서 처음에 김치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저희에 대한 소개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온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평범한 청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키 작은 담당이고요. 아까 영상에서 좀 뚱뚱하고 못생긴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굉장히 평범했어요. 김치버스를 했다는 게 김치버스를 갔다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대학을 갓 졸업했고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그리고 김치를 담가본 것도 사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처음 담가 봤어요. 김치를 알리거나 한식을 알린 프로젝트를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조리 전공이긴 했죠. 대형 면허도 필요했는데 대형 면허 같은 경우도 출발하기 한 두 달 전에 가까스로 땄죠. 차에 대해서도 사실 지식이 별로 없고 운전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언어가 특출났던 것도 아니에요.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전에 했던 여행이 있어서 조금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언어들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아니면 스페인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근데 이 평범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좀 특별해질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선택이라는 게 되게 다양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뭘 먹지? 누굴 만나지? 뭘 입지? 뭘 신지? 모든 것이 선택이죠. 그런 하나하나의 사소한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계속 앞으로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20대의 하루는 30대의 일주일과도 같고 30대의 일주일은 40대의 한 달과도 같고 50대의 1년과도 같다. 그러니까 40, 50대의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20대의 하루하루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20대에 우리가 뭘 했고 누굴 만났고 뭘 먹었고 어디를 갔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안 듣고 이런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30대의 엄청난 차이를 불러와요. 제가 바뀌었던 선택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선택들이라는 게 그런 일반적인 선택도 있죠. 근데 남들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런 선택 또 다른 말로는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도전들이 계속 거듭되면서 저도 역시 김시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도전을 했던 건 아니죠. 그냥 작은 도전 그리고 그 작은 도전들은 제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선택이었어요. 제 첫 번째 도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첫 번째 도전은 요리사였어요. 지금 시대에는 사실 요리사를 하겠다 이런 게 큰 도전이 아닐 수도 있죠. 워낙 셰프, 쿡방, 먹방 유명하고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셰프라든지 요리사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제가 요리사를 꿈꾸던 시절에는 사실 요리사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았고 되게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집에 있다가 뭐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이 하기에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기도 한데 그냥 직업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 당시에 직업이라는 거는 제 꿈이기도 했고 내 장래 희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요. 어떤 직업을 할까 나는 뭘 잘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시간이 많았어요. 제 중학교 졸업 앨범인데요. 제가 여기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겠나요? 혹시? 뭐 자유롭게 어떤가요? 쉬운가요? 아니요. 어려운가요? 이 친구? 이 친구? 저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지금처럼 굉장히 체구가 작죠. 제 중학교 3학년 때 뭐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었어요. 뭐 우리 때는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안 했었고 체육 같은 경우도 당연히 체구도 작고 이러니까 뭐 큰 도전을 안 했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정도. 그리고 공부. 혹시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공부하기 싫었어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반에도 반장 뭐 한 두 명 이런 친구들만 공부를 좋아했는데 근데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 부부라서 제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집에서 밥 해먹는 시간도 많았고 끼니를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학원 같은 것도 안 다녔거든요. 그게 되게 돈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가서 맨날 친구들이랑 놀기나 하고 뭐 사실 공부도 별로 하기 싫고 집에서 혼자 끼니를 만들어 먹는데 처음에는 요리를 할 것도 없죠. 그냥 단순한 조립이었어요. 부모님께서 해준 재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김밥 뭐 누구나 말 수 있죠. 김밥 재료들이 있으면 그냥 말면 되잖아요. 형태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형태라든지 내가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고 아니면 어떤 걸 먼저 넣고 어떻게 말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제 흥미를 자극했죠. 내가 요리가 되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요리할 때 되게 행복하구나. 그리고 남들과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 요리를 할 때. 그래서 요리사를 꿈꾸기 시작하죠.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대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뭐 수학자라든지 아니면 경영학과 이런 거 엄청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재밌잖아요. 요리는 계속 실습을 할 것 같고 뭔가 계속 도전을 하고 아 내가 요리사가 돼야겠다.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내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그럼 뭘 하지? 이런 거였어요. 뭘 해야 될까요? 중학교 3학년이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죠. 되게 다양한 길들을 온라인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아니면 외국에 바로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일할 수도 있고 근데 저 때는 그냥 당연하게 고등학교를 가야 됐고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고등학교는 입문계를 가야 되나 예체능을 가야 되나 뭐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되나 자연계인가 그런 것부터가 고민의 시작이었죠. 막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조립과가 있는 대학교 어딜까 검색을 막 했죠. 그때 98년도에 98년도에 경희대학교 호텔 전문대학에서 경희대학교로 합쳐지면서 경희대학교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이름을 들어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고 이 학교를 내가 꼭 가야겠다. 경희대학교 조립과를 가면 내가 원했던 꿈 요리사인 그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경희대학교 조립과를 졸업하고 호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 꿈으로 가는 가장 좋은 코스라고 생각했어요. 경희대학교 조립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요리실력? 아니에요.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더라고요. 자연계로 가서 그래서 3년 동안 그런 목표를 잡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했어요. 더 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 갈 정도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죠. 되게 안일하게 그리고 대입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제가 2002년도에 수능을 봤거든요. 아마 뭐 엄청 격차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2001년도에 수능이 사실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때 400점 만점이었는데 전국에 400점 만점자가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60명이 넘게 나왔어요. 제 기억에 66명인가 막 그랬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경희대학교 조립과는 합격 커트라인이 375점이었어요. 말도 안 되게 높았죠. 근데 그때는 다 잘 봤으니까. 근데 제가 봤던 2002년도 제 자랑이 나올 건데 2002년도에는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전년도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이번엔 어렵게 내자. 이렇게 전국 1등이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400점 만점에 360점대였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80점, 60점씩, 40점 막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저는 운 좋게 안 떨어졌죠. 수능 날이 사실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미역국은 못 먹었지만 제 점수 안 떨어지고 저는 꿈에 글던 경희대학교 조립과에 합격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엄청 말렸어요. 처음에 왜 요리사를 해야 되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꼭 대학을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꼭 대학에 필수도 아니었고 당연히 그냥 요리를 배우려면 그냥 어디 주방에 들어가서 접시 닦기부터 하고 이런 생각들이 강했으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말리려면 중학교 때부터 말렸어야지 내가 그때 가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없다가 점수 높게 나오니까 이제 말리는 말이 안 된다. 부모님께서도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제 꿈을 이뤘죠. 첫 번째 그래서 막상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리사가 되어야겠다 첫 번째 스태프인 경희대학교 조립과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엘리트 코스로 가는 그런 열차를 탄 기분이었는데 막상 조립과를 와서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한데 해야만 하는 일이 된 거죠.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좋아할 때만 하면 좋죠. 그런데 계속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잘해야 돼요. 그럼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어떤 일든 그렇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고민을 해요. 나는 계속 요리만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럼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꼭 요리만 계속 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학교에서도 요리를 배우고 소모임에서도 요리를 하는데 또 학교 끝나고 다른 활동들을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성인이 되니까 뭘 할 수 있죠. 술. 네 맞아요. 술 마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나왔는데 초중고를 서울로 오니까 자유가 됐죠. 독립을 했어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독립을 했고 그리고 대전에서 초중고를 보내면서 중학교 때 꿈꿨던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떤 기회가 없었죠. 인터넷도 그때는 천리안 나우누리 이래서 전화선 연결해서 했던 통신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정보들을 얻을 길도 없었고 나는 그냥 공부만 했는데 대학교에 와서 성인이 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진 거죠. 술도 마실 수 있고 자유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학교 수업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변화를 시작하죠. 그때부터 사실 여행을 처음 시작해요. 근데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떠났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뭘 해야 될지 너무 많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동아리를 들었는데 제가 처음 가입한 동아리가 사진 동아리였어요. 뭐 단순했어요. 사진 멋있는 사진 찍고 그때는 필름 카메라밖에 없을 시절인데 이렇게 막 필름을 감아서 사진을 찍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이렇게 현상을 해서 한 30분 한 시간 만에 어떤 하나의 작품이 나오고 이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걸 해야겠다. 그리고 또 저희 과 선배들이 사진 동아리 선배들이 많았어요. 밥도 많이 사주고 친하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사진 동아리 들었는데 이거 사진은 뭐 카메라도 없고 사진을 배우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뭐든 잘하고 싶고 멋있는 사진을 나도 찍고 싶고 그래서 멋있는 사진을 찍어야겠다. 멋있는 사진을 찍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멋있는 장소에 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요새 사진 작가분들은 멋있는 장소에 가지 않아도 엄청 멋있는 사진들이 나오지만 초보니까 내가 멋있는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죠. 처음 방학 한 달 동안 막 일을 열심히 해요. 제가 했던 첫 장기 아르바이트 이자 거의 마지막 아르바이트였어요. 나머지는 다 단순한 하루 일당 받는 그런 일들밖에 안 했는데 어쨌거나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그 번 돈으로 크지 않은 돈이었는데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멋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름 카메라를 사고 배낭을 사고 매트리스 사고 침낭 사고 살 게 많더라고요. 물통도 사야 되고 뭐 그랬더니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정작 멋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그냥 단순히 그래 그럼 돈 없이 여행을 가자 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어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땐 멋있는 사진을 찍고 싶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카메라도 샀는데 여행을 가면 되죠. 그래서 출발을 해요. 왼쪽 사진이 첫 번째 우전여행 사진이에요. 처음엔 단순하게 뭐 돈 없으면 걸으면 되고 예전에 차 없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얘기는 히치하이킹도 하고 이랬다. 시골에서는. 워낙 차가 귀하니까. 그래서 히치하이킹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먹고 자는 거 어디선 대충 자면 되죠. 그리고 대학생이 되니까 각지에서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친구 집에 갈 수도 있고 그 친구의 친척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친척들이 곳곳에 있고 그런데서 대충 이렇게 하루 이틀 머무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죠. 출발했어요. 처음에 30일 일정으로 출발했어요. 방학이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멋있는 사진을 찍혔다. 그런데 이 여행이 보름만에 끝이 나요. 이 부전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보름만에 끝이 났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처음에 그냥 지도를 펴고 어디서 시작하지? 충주를 딱 찍었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름 들어봤으니까. 그래 충주를 가보자. 충주호 유명하지. 충주에 드라마 촬영장도 있으니까 해신 뭐 이런 거 찍었을 텐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가면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들로 막 찍고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히치하이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부산, 대전, 서울 이렇게밖에 안 살았었는데 물론 친척집이 예산이라든지 몇 군데 있긴 했지만 다니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가 진짜 시골이 엄청 많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몇 군데 도시 빼고는 그냥 다 시골이구나. 우리가 이름 듣는 뭐 충주, 예천 포항, 울산 뭐 울산은 뺄까요? 어쨌거나 그런 도시들도 실제 가봤을 때는 서울의 어느 동네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시내가 작은 규모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고층 빌딩 그런 것도 거의 없었죠. 그냥 시골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 들었음직한 그런 도시를 이동하는 그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산 혹은 강 아니면 농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내가 알던 세상이랑 되게 다르구나. 히치하이킹을 하니까 어디든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정말 술술 풀린 여행이었어요. 이 여행에서 첫 번째 목적이 사진이었잖아요, 제가. 좋은 사진 찍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뭘 먹어야 되지 어딜 가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연속이었고 비를 항상 피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필름 카메라를 제대로 다룰 줄은 몰랐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는 자동카메라에서 필름을 이렇게 넣고 닫으면 찡 이렇게 해서 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동카메라를 처음 사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필름이 감겼다고 생각하고 막 찍던데 그게 필름이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멋있는 장소에 간다고 해서 모두가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반은 뭐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반은 망했지만 다른 것들을 얻은 거죠. 내가 몰랐던 그런 세상을 많이 봤고 그리고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진 게 많았어요. 고맙고 예를 들면 물 아니면 휴지 배고픔 따뜻한 샤워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잖아요. 고맙지도 않죠. 근데 그런 게 되게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거 플러스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인심을 느끼면서 한 번 더 부전여행을 해요. 두 번째 부전여행 때인데 이때는 머리를 자른 이유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이라 근데 두 번째 여행의 목적은 좀 달랐어요. 여행을 하자였죠. 멋있는 사진은 필요 없다. 나는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똑같이 30일을 기획을 하고 또 여행을 떠나 이번에는 정동진에서 출발해요. 동해부터 한번 가보자 이래서 역시나 보름 만에 끝이 나긴 했어요. 너무 도로도 잘 돼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데 그리고 첫 번째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얻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얻은 마을에 가면 거짓 마을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시를 딱 벗어나면 마을마다 이렇게 건물이 쭉 있는데 깃봉이 이렇게 세 개가 올라오는데 건물이 있어요. 태극기 그 다음에 새마을극기 새마을기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거기가 마을회가 아니에요. 보통 저희는 딱 마을을 보면 오늘은 저기에서 자야겠다. 찾아가죠. 이장님을 막 먼저 찾아갔어요. 이장님 저희 서울에서 온 학생들인데 이렇게 무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루 좀 쉬었다 가고 싶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관광지도 아니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마을이죠. 근데 그냥 서울에서 왔다 학생들이 이런 여행을 하네 되게 기특하네 그런 생각만으로 되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막 특산물을 가져다주시고 저녁 먹었어? 밥 먹어. 또 다음날 아침 떠날 때도 아침밥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마을버스라는 아 마을버스가 아니라 그 마을회관이라는 게 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낮에는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거나 모임이 있거나 한데 그래서 거기서 또 잘 수가 있었죠. 요새는 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2010년에 전국 일주를 한 번 더 했었는데 뭐 찜질방도 있고 안마 의자도 있고 물론 그런 데를 꼭 이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첫 번째 여행에서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두 번째 여행은 훨씬 더 쉬웠죠. 근데 이 두 번째 여행에서 제가 운명적인 아줌마를 만나요. 이렇게 판초위를 쓰고 비 오던 날이었는데 제가 세 명이서 여행했거든요. 누구도 태워주고 싶지 않죠. 비에 젖고 막 남자들이 이렇게 생겨봐요. 얼마나 차에 자기 차도 막 젖고 이러는데 안 태워주고 싶은데 어떤 어머님이 저희가 지리산에 갔다 내려왔는데 프라이드 알죠? 조그만한 차 프라이드였는데 저희를 태워주시더라고요. 탈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막 극적이면서 어쨌거나 막 구겨 탔죠. 근데 그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딸 같아서 태워줬다.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아들 갖다 와서 태워줬다 딸 갖다 태워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 따님이 유럽에서 무전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 나도 나도 외국에서 여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죠. 요새는 대학생들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막 많이 나가기도 하죠. 근데 저 때는 그렇게 막 많이 다니던 편은 아니었어요. 뭐 유럽 배낭여행 이러면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고 돈이 많아야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 이게 감히 잘 엄두가 안 나던 그런 거였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분이 배낭여행이었던 아니면 무전여행이었던 상관없이 뭐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나 하면 여행을 해야겠다. 이런 무전여행을 외국에서 해봐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출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막 출발 준비를 하죠. 1년 동안 뭐 열심히 했던 건 없었어요. 어차피 무전여행이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떠나겠다 떠나겠다 이런 고민들만 하면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편도 마디드 티켓을 끊었죠. 그래서 이제 출발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런 고민이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장기여행이냐 스펙업이냐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경희다학교 조리까를 왔고 뭐 요리가 아니어도 여행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취미로 막 했지만 어쨌거나 3학년 1학기에 내가 1년 동안 쉬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게 내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인가 남들처럼 어떻게 보면 스펙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여행을 떠날 때인가 이런 고민이 된 거죠. 저는 막 합리화를 시작해요. 내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난 이 여행이 필요하다. 왜? 합리화를 계속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선배들한테 막 물어봐요. 후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야 스페인 사람들은 뭘 먹을까? 프랑스 사람들은 뭘 먹지? 이탈리아 사람들은 뭘 먹지? 몰라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자, 파스타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뭘 먹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말 그대로 뭐 이탈리아, 피자, 미국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정도였죠.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뭘 먹을까? 우리 뭐 먹죠? 어제 뭐 먹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김치찌개 우리가 실제 먹는 것들은 밥, 찌개, 김, 참치, 햄, 콩자반, 멸치조림 뭐 이런 거잖아요. 외국에 알려진 우리나라 음식은 뭐죠? 김치 그리고 또 불고기, 잡채, 비빔밥 잡채 최근 일주일 안에다 먹어봤다. 아니면 뭐 불고기나 일주일 안에 먹어봤다. 불고기는 좀 있네. 비빔밥 실제 우리가 먹는 것보다 알려진 거는 우리가 많이 먹고 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인 거죠. 이탈리아나 그런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간다면 이런 답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매일 집에 화덕이 있어서 어 그래 굿모닝 이러면서 피자를 구워주고 점심으로 파스타를 싸가 내일도 파스타야 뭐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그 했던 두 번 했던 무전여행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면 그들처럼 먹고 생활하고 마시고 자고 그럼 내가 그 문화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하는데 스킬이 중요한 것보다는 문화를 잘 알고 이해를 하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요리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무전여행을 원래 두 명이서 떠나기로 했어요. 저랑 제 친구랑 근데 한 명이 출국 일주일 전에 밤에 저한테 문자가 오죠. 남아야겠다. 그래서 그 순간 뭐 배신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왜? 너 왜 남아? 야 무슨 소리야? 취소 수수료가 얼만데?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그럼 나는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떠났고 그 친구는 남았어요. 20대에 어떻게 보면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학과에 들어와서 같은 동아리에서 또 같은 두 번의 무전여행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그 순간의 선택으로 저랑 그 친구는 굉장히 다른 삶이 시작되죠. 힘든 여행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무전여행 떠나서 뭐 긴팔도 없었어요. 잔바를 입고 있지만 이 스위스에서 친구가 빌려주었던 거예요. 왜 긴팔이 없냐면 유럽을 가면 좀 추워질 한 6개월 정도 여행하다 추워질 겨울에는 아프리카로 내려와야지. 내려와서 또 한 3개월 여행하다가 인도로 넘어가야지. 뭐 세계여행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막상 처음 갔던 유럽은 이게 우리나라 무전여행이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너무 넓었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었고 한 나라에만 한 달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리고 처음으로 외국 나갔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처음 공항에서 외국 나가니까 이제 돈을 막 바꿨어요. 주머니 얼마 있지? 그래서 바꿨는데 그게 3만 얼마였는데 바꾸니까 26유로더라고요. 그래서 26유로를 가지고 떠났어요. 굉장히 막막했죠. 스페인 마디리드로 편도 티켓을 3번 경유를 해서 갔어요. 31시간. 지금은 말도 안 되죠. 누가 그렇게 가겠어요. 근데 저는 처음 여행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처음 가는데 3번 3나라나 들려. 대만 갔다가 대만에서 1시간 있다가 방콕 갔다가 태국도 가네. 그리고 로마 갔다가 이탈리아도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그런 첫 여행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설렘이었죠. 출발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리를 배우고자 요리의 문화를 느끼고자 출발을 했지만 실제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죠. 220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제가 가졌던 정말 많은 한국에 대한 편견들 당연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가야지 대학교를 가야지 이런 편견들 아니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꼭 돈이 있어야만 뭔가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하 가난함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굉장히 많이 깬 여행이었어요.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에피소드로 이런 거였어요. 저는 되게 그들을 겁냈었죠. 두려워했고 실제 이탈리아에서 별로 안 좋은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행을 하면서 어쨌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별로 동성애자에 대한 경험이 없었는데 베를린에서 완전히 이게 편견이 깨진 거죠. 베를린에서 제가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여행을 막 하다가 베를린에 갔을 때는 이제는 뭐 나 여기서 한 2주 정도 머무르고 싶다 이러면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노하우가 쌓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베를린은 그래도 독일의 수도니까 한 2주 정도 머물러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고 사람들한테 길에서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되게 단순하게 길에서 친구를 만나서 여행을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길에서 혼자 다니는 사람 왜냐면 여러 사람 있으면 잘 대답 안 해주거든요. 서로 미루고 혼자 다니고 그다음에 2, 30대 그 사람들이 영어를 좀 해요. 유럽에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이 있듯이 2, 30대 혼자 다니는 사람 그리고 남자 혼자 다니는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남자한테 물어봐요. 너 영어 할 수 있어 혹시? 할 수 있대. 그래 잘 됐어. 너 혹시 여기 살아? 물론 여기 살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죠. 뭔가 행색이. 여기 산대. 잘 됐다. 내가 잘 곳을 찾고 있어. 그러면 막 소개를 해줘요. 여기 어디 게스트하우스가 싸고 어디 호텔 저길로 가면 있고 막 이렇게 유스호스텔은 어디고 제가 얘기를 하죠. 난 사실 무전여행을 해. 돈 없이 여행을 하고 있어. 왜냐면 나는 이런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 난 루브르 박물관 안 올라가도 돼. 난 너네 집 냉장고가 궁금하고 너가 매일 먹는 게 궁금해. 난 너희 집 냉장고 사진을 찍고 싶어. 막 이런 얘기들인 거죠. 얼마나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길에서 만났는데 오늘 내가 집 앞에 나와서 근데 얘가 잘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죠. 나 여권 막 보여주면서 나 이상한 애 아니야. 나 일기장 막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어. 누구를 만났었고 막 이렇게 10명 중에 한 2명 혹은 인심 좋은 데면 5명 중에 5명 자기가 재워주기도 하고 자기가 안 되면 친구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막 호텔에 재워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뭐 친척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베를린에서 자신이 있었어요. 너무 노하우가 있었고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베를린에서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횡단보도에서 막 얘기를 하죠. 나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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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한마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난 누구지 모르지. 근데 너가 누구든 난 상관이 없어. 사실 실제로 제가 벨기에에서 은행 강도 집에서 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 막 은행을 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이제 복역을 하고 나온 친구들이었죠. 저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뭐 나쁜 사람이든 뭐 범죄를 저지하든 죄를 받았고 또 그 사람이 계속 나쁘지만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범죄자든 누구든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에게는 또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너가 누구든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동양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아 웃으면서 아 문제가 되겠다. 그럼 넌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웃으면서 좋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공원을 거닐다가 어디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 힘든데 막 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신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근데 저는 다니면서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저를 도와줘야 됐으니까 먼저 인사하는 습관이 있었죠.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뭔가 재워달라거나 이럴 생각도 아니었고 그냥 인사를 했는데 뭐 얘기가 이어졌어요. 그래 뭐 오늘 날씨 좋네 뭐 저거 저거 베를린 처음 왔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나 베를린 처음 왔어요? 무전여행하고 있는데 오늘 뭐 어디서 잘지 모르겠어. 고민하고 있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아니 그거 왜 안 돼? 내 되지. 그럼 내가 갈게 너네 집에. 그럼 자기가 뭐 공연 보고 오겠대. 저녁에. 그래서 만났어요. 그 집 앞에서 같이 막 요리를 해서 막 이제 저녁을 막 먹으면서 와인까지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있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내가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내가 베를린에서 누굴 만나는지 알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아 웃으면서 헤어졌지 이랬더니 그 친구 이름이 마이클이었는데 마이클이 어 그게 왜? 그러는 거죠. 그 순간 막 그 집에 인테리어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화려한 색채 뭔가 깔끔하게 정돈된 것들 막 그리고 어떤 소년이 나체로 이렇게 말 한 피를 끌고 있는 막 그래서 그 순간 마이클 너 혹시 게이냐고 동성애자냐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게 문제가 되냐? 내가 이미 밤도 너무 깊었고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잘 놀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너가 나를 뭔가 터치하지 않거나 터치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 아 그럴 리는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원래 일주일을 머무르려다가 9일을 머물렀어요. 사실 처음 이틀 날은 제가 거실에서 자고 그 친구는 방에서 자는데 막 자는데 걔가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틀은 그랬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됐을 때 그 친구랑 매일매일 저녁에 같이 요리를 해서 밥을 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싱크대가 좁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깨가 살짝 부딪혔는데 그 친구가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시영아 미안해. 그래서 아니 뭐 뭘 미안해 잠깐 건드린 건데 근데 그 순간 얘가 나를 되게 배려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가 좋아하는 성이 다른 거지 사실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 무슨 일이 항상 일어나진 않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는데 나는 너무 그들에게 편견이 많았구나. 막 그런 일들로서 사실 편견들이 많이 깨지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여행을 220일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다. 좀 건방진 얘기를 하자면 누구든 옳은 선택이 있고 그런 선택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에 8개월 만에 돌아오죠. 그리고 그 남았던 친구는 본인이 원했던 그런 스펙업을 열심히 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제가 아니라 친구인데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를 하죠. 정말 성공한 삶이에요. 저는 여행을 갔다 와서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죠. 대신에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책을 냈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찍고 싶었던 그렇게 멋있는 사진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거나 여행에서 찍었던 멋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홍대에서 사진전을 해요. 어떤 둘의 삶이 하나의 선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실 어떤 삶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을 만큼 서로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 무전여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요리를 알기 위해서 문화를 알기 위해서 떠났지만 이 여행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 꿈이 바뀌죠. 나는 여행가가 돼야겠다. 저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백수가 됐지만 후회도 없었고 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원했던 삶을 살기 시작했죠. 여기까지가 제 일부예요. 여행가 처음에 꿈은 요리사였지만 계속 계속 바뀌어서 여행가가 됐고 어쨌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흥미를 찾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했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해도 되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었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행가가 되기 이후 여행가가 된 이후부터의 삶은 제가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에서 여행가까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오신 유시영 대표님의 1부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들으면서 계속 정말 멋지고 부럽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 막 쉽게 떠나지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도전을 어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도전이고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즉흥적인 선택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선택들은 당연히 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즉흥적인 걸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용기 갖지 못한 친구들한테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모두가 그런 용기를 갖고 뭔가를 떠나고 아니면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모두가 즉흥적으로 살고 모두가 도전을 하고 이런 삶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인생에서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걸 사실 무전여행에서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는 공무원 하는 게 되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고 철도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이 또 있고 좀 더 뭔가 극적이고 뭔가 도전을 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이런 게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잘 찾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여행을 떠나시고 스펙을 아예 쌓아야 하는데 버리시고 하는 순간마다 친구들이나 부모님 특히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큰 반대는 없으셨어요. 제가 워낙 확고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항상 나왔죠. 그게 대단했건 대단하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쨌거나 하다가 대충 포기하진 않는구나 라는 거를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친구들은 사실 에이 뭐 안될 거야. 금방 돌아오겠지. 무슨 소리야. 돈 없다고 전화하지마. 뭐 이런 그런 반응들이 사실 대부분이었고 여행하다가 혹시 뭐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때 친구 말 좀 드릴 거예요. 이런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은 없었나요? 뭐 에피소드라던가 제가 딱 한 번 여행을 그만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초반에 왔어요. 한 30일 정도 됐을 때 그때는 큰 노하우도 없었고 맹목적인 히치하이킹으로 그냥 이동을 막 계속했고 굶는 날도 많았고 굶는 날이 많다는 건 당연히 노숙을 했다는 얘기가 이어져요.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줬으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날은 뭐 3일 연속으로 굶는 날도 있었죠. 그때 다음날 아침에 해변에서 이제 노숙을 하고 일어났는데 그때 들었던 제일 무서운 생각은 그거예요. 오늘도 이러면 어떡하지? 그게 계속 계속될까 봐 오늘도 이러면 나는 내일은 어떡하지? 포기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를 들어갔는데 그 이탈리아를 진입을 하면서부터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산이고 아니면 도시고 2차선 도로에 한쪽은 바다고 그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히치하이킹도 잘 안 됐고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건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시아 동양 남자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게 뭐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랬어요. 물론 제가 히치하이킹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를 비아냥거렸거나 아니면 놀렸을 수는 있겠는데 진짜 제 옆을 지나가는 차 10대 중에 9대는 저를 놀리고 지나가거나 욕을 하거나 배낭을 내려놓고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으면 차가 와요. 앞에 쓰죠. 배낭을 막 메고 뛰어가면 막 웃으면서 도망가고 심지어 뭐 할아버지 운전자들까지도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진짜 그리고 어차피 막 그냥 걸어서 이탈리아로 들어갔어요. 오기가 생겼죠. 이탈리아에 들어갔는데 되게 뭐 안 좋은 뭐 깡패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히치하이킹이 잘 안 되던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데 갑자기 날 태워주겠다 이래서 타보자 해서 뭐 어디까지 가냐 해서 막 마을 표시를 하고 그 친구가 태워줬어요. 아 그래도 차를 얻어 타고 가는구나 했는데 그 친구가 좀 불쾌한 행동을 한 거죠. 동성애자였는데 저를 뭐 터치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당연히 근데 그 친구 혼자서 아무튼 불쾌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시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전날부터 쌓여왔던 그런 모든 서름들 한 달 동안 내가 여행을 하면서 막 힘들었던 그런 게 한 번에 오면서 그 이탈리아 기차역에서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야겠다. 처음 생각한 그거였어요. 프랑스 제가 30몇 시간을 30몇 시간 걸었는데 그 돌아갔는데 3점 몇 유로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돈은 있었어요. 26으로 가지고 출발을 했고 했으니까 프랑스 가는 기차표를 끊고 나서 막 엄청 울었죠. 기차역에서 돌아가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힘든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에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포기했던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그만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그 친구가 이제 계속 하라고 그래서 그때만 엄청 울었죠. 친구가 막 응원을 해주셨나요? 응원을 받고 나서 더 막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울고 힘들어서 막 포기할까 말까 이러다가 이제 프랑스로 갔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 친절했고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처음 보이는 프랑스 커플한테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내일은 무전여행을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당장 초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서 잘 먹고 잘 놀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김쇼어스 갔을 때도 계속 같이 지내고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죠. 근데 그 친구 집에서 그렇게 머무르면서 아 역시 역시 내가 원했던 여행은 이거야 이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탈리아에서 떠나오면서 왜 그렇게 슬프고 억울하고 울었냐면 그런 기분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프랑스는 좋았으니까 이탈리아 힘드니까 이탈리아에서 포기를 하고 프랑스로 가면 좋고 내가 다시 나중에 스위스를 갔을 때 독일을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밖에 경험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내가 스위스를 갔다가 또 이런 경험을 받는다거나 환대를 못 받거나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그럼 난 다시 프랑스로 올 건가 아니면 독일을 갔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누군가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여행을 못 한다면 난 그럼 다시 또 프랑스로 올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 후부터는 좀 더 단단해진 거죠. 제가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 계속 울커불커하는 그런 때가 많아요. 힘든 여행이었고 실제로 물론 즐거운 경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쨌거나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그 여행이 값지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 찾는 친구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거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여행이나 요리로 자신의 꿈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어떤 요리라든지 여행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난 이걸 평생 해야 했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 보이니까 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더 재밌었고 그렇게 계속 길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 내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젊은 친구들 특히.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어떤 걸 찾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 노력하고 노력하고 그 강박관념 조바심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사실 놀아도 돼요. 그냥 아무나 만나도 되고 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 생길 거예요. 없어도 돼요. 뭐 어때요? 젊었을 때 이때 놀지. 그리고 그때의 삶이 되게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중요하지만 그때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즐겁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대표님의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2부에서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2부에서도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